애비는 모르겠지만 나도 자꾸 가끔가다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나 혼란스러워. 나도 자꾸 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내 생활이 너무나 지쳤어. 지쳤다고. 나 이제 지쳤어요, 땡펄. 땡펄. 나 이제 지쳤어요, 땡펄. 땡펄.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야, 이거 너무 블랙야크야? 아니다. 뭐? 아니다. 장난쳐봐! 자꾸 밀래? 하지마! 언제까지 하나씩 해, 언제까지! 이놈의 새끼야, 그냥! 잠깐만, 이놈의 새끼? 뭐야? 새끼? 새끼, 새끼. 새끼, 새끼, 새끼. 새끼, 새끼. 해볼발해. 나 이런 사람이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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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알았으면 뛰어. 하지마, 하지마! 갑자기 DOC를 왜 하고 있어, 갑자기 DOC를 임마! 나 이런 사람이여. 이런 사람이여.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지금 말해. 야, 이건 제 잘못이 아니야, 응? 니들 잘못이야, 니들.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인마? 난 없는 사람이여. 하지마! 자랑이야, 그게. 넌 뭐했어, 형이 정도는 봐. 너 뭐하는 놈들이야, 너는. 난 먹는 사람이여. 같이 껍데기여. 이거 나족이여. 이거 간풍기여. 이게 다 한 끼여. 아, 뭔가. 새끼, 새끼. 어디까지. 갤럭시기여. 하지마! 머니랑